거다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도박 문제에 대한 전문 연구가입니다. 이 사람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것은 불확신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영원한 느낌으로부터 자라난다. 도박을 좋아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영원한 느낌으로부터 자라난다. 인생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한 시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질거력과 같아서 깨어질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행운이 돌아와서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을 가령 돈을 천원을 천불을 걸어놓고 도박을 하는데 그것이 5분 후에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도박이 잘 뛰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격 때문에 이렇게 도박이 사람들의 도박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도박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법률로서 허락이 되어 있고 또 도박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도 있는 것입니다. 내셔널 갬버링 임팩트 스타디 컨미션이라고 하는 페다랄 에이전시가 있는데 이 기구는 연방정부의 한 기구입니다. 전국 도박 충격 연구위원회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전국 도박 충격 연구위원회 그 머리자를 따서 NGISC라고도 합니다. 이 기관에서 발표한 연구결과 연구조사보고서 1999년에 발표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도박하는 사람의 수가 1970년대 중년보다 10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보다도 1999년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도박하는 사람 수가 10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날로날로 도박을 좋아하고 도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성인의 평균 소비를 보면 1년에 미국 평균 성인들이 238불을 오락비로서 사용하는데 이 오락비 중에서 10분지 1은 도박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박이라고 해서 반드시 아트란틱 시디에 가서 카지노에서 하는 것만이 도박이 아니고 매일매일 라타리 표를 사서 도박을 하는 것도 도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크고 작은 도박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박이라고 하면 가령 우리나라에 윷놀이가 있는데 윷놀이를 도박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돈을 걸어놓고 윷놀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걸어놓고 하는 윷놀이는 분명히 이것은 도박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소규모지만 이것이 차춤차춤 규모가 커져서 화투를 칠 수도 있고 또 트럼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는 그것이 발전되면 정규 카지노에 가서 그액의 돈을 걸어놓고 도박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박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우선 도박을 해서 좋은 점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박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고 인류,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도박을 할 때 느끼는 thrill 가령 돈을 첨부를 걸어놓고 도박을 할 때 5분 후에 이 돈을 완전히 잃어버리느냐 이 돈으로 말미암아서 몇 배의 이익을 돈을 더 많이 달 수 있느냐 사람의 마음 가운데 뚜리를 느끼는 것입니다. 몸이 부르르 떨리고 짜릿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thrill을 느낄 때 사람들은 현실에서 완전히 도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많은 문제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우울하게 되기 쉽고 불안정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정한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박을 할 때는 그 모든 문제를 다 잃어버리고 도박에 열중함으로써 자기의 인생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골치 아픈 현실에서부터 도피해서 정신건강이 정신건강상 좋아질 수 있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박은 정신건강상 좋은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또 도박은 미국에서는 well-regulated, 잘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이나 파산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에서 엄격한 도박에 대한 규정을 세워서 그것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갬블링 인더스리, 도박 산업이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발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이렇게 좋게 규정을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사람들은 넘어설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칫 잘못되어서 인생을 파탄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박을 통해서 지방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것이 펜실베니아주의 벤셀렘이라고 하는 박스캉티에 있는 벤셀렘이라고 하는 타운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벤셀렘 타운십에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벤셀렘 타운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1년에 100불씩 타운십에서 보내줍니다. 그것은 뭐냐고 할 때면 카지노에서 생긴 그 이익금을 그 주민들에게 논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카지노를 도박을 통해서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도박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직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취직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생긴 돈으로서 의료시설에 기부도 하고 또 교육계에 학교 그러니까 교육구에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방경제가 좋아지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큽니다.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도박 중독자입니다. 도박을 하다 보면 도박에 중독이 되면 그것은 참으로 치료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NGISC의 1999년도의 보고서에 보면 이 도박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1.4밀리언 달러 내지 4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140만 명 US 달러가 아니고 사람 수입니다. 환자 수입니다. 140만 명 내지 400만 명 140만 명 내지 400만 명이 미국에서 도박 중독증에 걸려서 연방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시에 디프레션, 우울증이 걸려있고 또 동시에 anxiety, 불안증에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Stress Related Headache 그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생기는 두통으로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쉽게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가정이 파탄이 됩니다. 그래서 Separation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부부가 따로따로 살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또 조금 심하게 되면 완전히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쉽게 파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박 중독자는 결국은 패인이 돼서 거리에서 홈레스가 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셔널 오피니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199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매 년 일한 도박 중독자를 위해서 연방정부에서 사용하는 치료비가 4빌리온 달러스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억불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소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도박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을 함으로써 아깨는 지방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벤셀렘 타운십에서는 주택 소유자에게 1년에 100불씩 준다고 했는데 이러한 혜택보다는 연방정부에서 사용하는 액수가 굉장히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박은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도박은 도덕적으로 죄악입니다. 도박은 도덕적으로 올 때 이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개신교의 개신교 중에서도 켈빈이즘의 사람들 미국에 있는 켈빈이즘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근로와 근면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전통이 되어 있는데 미국 국민이 다 켈빈이즘의 신자는 아닙니다만 초창기의 청신도들이 켈빈이즘을 존중했고 켈빈이즘의 윤리를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의 전통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통은 근로와 근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와 근면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행운을 바라보는 행운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켈빈이즘 문화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어떤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누이동생과 둘이서 한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올 때 한국에서 부모들에게서부터 돈을 많이 받아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 둘이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미국에 와보니까 조그마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을 보고 아주 마음속에 감격을 했습니다. 이왕 미국에 온 이상에는 미국 구경을 조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틀랜틱 시디에 카지노가 있다는데 그 카지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가서 도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구경만 좀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구경하러 갔습니다. 구경하러 갔더니 아주 휘황찬란한 그러한 카지노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조그만 돈만 걸고 그냥 이 돈 잃어버리면 그냥 끝장 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서 도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잘 뛰어서 돈을 땄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더 이상 도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게 도박장의 카지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해서 도박을 해봤습니다. 또 그날도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하는 동안에 돈을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를 해서 돈을 벌지 않아도 도박을 해서 돈을 벌면 훨씬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좀 본격적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또 돈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에 취미를 붙여서 도박을 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몇 주가 지나는 동안에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을 거의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은 끊었습니다. 도박은 끊었지만 누이 동생과 같이 유학을 왔는데 공부를 더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뒤 이야기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그 뒤에 이 남매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도박은 그렇게 요행을 바라는 것인데 요행이라고 하는 것이 요행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요행이 잘못되어서 인생이 파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처음 미국에 1963년에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유학을 와서 얼마 잊지 않아서 들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실화인데 지금은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 오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오고 또는 미국에 와 있는 동안에 집에서 돈을 보내줘서 고생 안 하고 여유롭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왔을 때는 한국이 아주 가난해서 미국에 오는 유학생들에게 한국 정부에서 돈 50불 이상은 못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미국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미국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여유롭게 공부를 했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에서부터 한국의 정부나 한국에 있는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에 와서 여유롭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학을 했습니다. 어떠한 한 유학생이 있었는데 여름 방학 때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1년 내내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여름 방학 때 어디로 가서 일을 했느냐고 하면 카지노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도박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 다 끝나고 가을 학기가 시작될 때가 됐기 때문에 짐을 다 사서 내일이면 버스정거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자기 학교로 돌아가야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저녁에 도박장에서 한여름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얼마만큼 내서 가령 예를 들면 한 500불 내서 이 500불 가지고 한번 해보고 이 500불이 다 이르면 더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겠다. 그리고 이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도박도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소규모의 도박을 했습니다. 빠찐꼬, 빠찐꼬를 했습니다. 빠찐꼬에 돈을 넣고 하면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잘하면 거기에서 그 기계에서 돈이 동전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 하니까 요행이 일이 잘 되어서 그 기계에서 돈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하다가 나니까 그 기계에 있는 돈이 그 빠찐꼬 기계에 있는 돈이 다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빠찐꼬 하나를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빠찐꼬에 가서 또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돈을 다 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빠찐꼬에 있는 돈을 다 땄다고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의 마지막 이것도 다 땄어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마지막 빠찐꼬 기계에서 빠찐꼬를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운이 없어서 돈을 잡고 잃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잡고 잃기 시작해 가지고는 돈, 땄는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끝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끝이 끝인다고 하는 처음 결심은 다 잃어버리고 남자의 오기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벌었는 돈을 다 그렇게 내서 빠찐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운이 나빠서 돈을 찾고 잃었습니다. 그래서는 하다 보니까 벌었는 돈 거의 다 잃어버리고 이제 버스값 하고 얼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서 중간하고 한여름 벌었는 돈 다 잃어버리고 그냥 겨우 버스값 해 가지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할 수 없이 이제 그 학기 중에도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겨우겨우 공부를 해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들은 말 가운데 도박을 해서 부자가 됐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도박을 해서는 다 망했다고 도박을 해서 망했다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도박을 해서 부자가 됐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인데 도박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도박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행의 문화가 미국에서 자꾸 발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정신에 기초한 켈빈이즘적인 건명과 노동의 그러한 정신이 아주 약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전도를 해야 될 이유 중에 이러한 것도 한 몫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갈빈주의적으로 노동을 중시하고 근면한 생활을 함으로써 인생을 더욱 복되게 영유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